3-1은 이과생을 위한 주제입니다. 기백입니다. 기백입니다. 기출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거예요. 함정에 이미 푹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함정에 빠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무슨 얘기냐. 올겨울에 이과생이라면 미적과 기백을 두 가지를 공부하고 학통은 그냥 조금 천천히 감을 익히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애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미적이 훨씬 중요해요. 최근 3년간 보면 60% 이하의 정답률 나온 많은 문항들이 그 문항들의 7할이 미적이었어요. 기백은 힘을 못 쓰는 과목이 되어버렸어. 전반적인 이유들 배경들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직도 함정에 빠진 줄 모르고 있는 학생들 앞으로 함정에 빠질 질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경고. 무슨 경고냐. 기백 기출을 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비효율적인 학습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풀고자 하는 아니면 그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 성격들이 좀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해줄게. 2000, 2009학년도. 사실 그 이전에도 기미가 좀 있긴 있었는데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이때 이게 몇 년 칩니까? 딱 빼기만 해도 7이니까 8년 치야. 이 기간이 기백의 황금기였어. 이때 출제된 킬러가 아닌 문항들조차 기아의 성격이 워낙 강해서 혼자서 공부하면 절대 못 풀고 강의를 들어도 이해는 되는데 내가 보조선을 절대 못 끊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무려 8년간. 기출 문제 많이 쌓여 있겠죠. 6평은 조금 들어가요. 2차 곡선 쪽에서. 9평 수능의 주요한 문제들이 다 어려웠다고요. 다 어려웠어. 그게 상당히 힘이 실려 있었고 그 시점에 나온 유형들이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마구마구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아 중심의 문제. 기아 중심의 문제. 기아 중심의 문제는 뭔가요? 잘 모르겠으면 이 시기 기출 나중에 풀어. 그냥 이런 얘기 알겠네? 이 기아 중심의 문제들이 어려워. 혼자 풀기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강의를 소화하면서 연습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로 막 풀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치? 그런데 이 시기 이후에 여러 번 수능. 여러 번 수능. 2017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딱 3년치가 있죠. 이 3년치에는 기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별로 그리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고. 대신에 뭐가? 벡터가. 공간 벡터와 최근에 평면 벡터까지. 벡터가. 벡터가 메인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선생님 예전에도 벡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지만 그 벡터를 그려야 한다고. 공간 안에서. 아 이 벡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사실상의 기아 성격이 강한 벡터였다고. 그런 문제들이 주류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벡터가 방정식으로 등식으로 먼저 나와. 간단히 조작해서 어떤 도형을 구성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으로 충분히 넘어갈 만한. 좌표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문제들이. 이게 훨씬 강한데요. 이것도 중요해. 왜? 기아가 아닌 방식이니까. 좌표나 방정식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주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벡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치 벡터의 본연의 개념이랑. 위치 벡터 개념도 잘 모르지 사실. 위치 벡터가 뭐야 그러면 대답 잘 못한다고. 그냥 OP 앞에 T랑 1-T 붙어있는 거는 선분이고요. 외운다고. 외우면 못 풀어. 이번 2019학년도 29번은 합벡터 그냥 작도하는 거였거든. 위치 벡터 개념 알고. 그런데 외우면 못 풀어. 위치 벡터 개념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벡터 방정식 이런 게 나온다고. 기간은 좀 짧지만. 워낙 그 이전과 출제 경향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 그냥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뒤죽박죽 섞여있는 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여기서 다 발목 잡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봐. 양은 누가 많니? 여기가 많아요. 양도 많고. 어려워. 훨씬 더 어려워. 벡터 방정식 익히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위치 벡터 개념 확실하게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그런데 양도 많게 어려운 게 이렇게 있으니까. 강의도 많아. 강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강의 쫓아가면서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리지. 아마 여기에 헤매고 있지 않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함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새로운 경향인 건 인제는 저도 알겠어요. 알긴 알아? 사실 선생님이 3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거든. 3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은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이런 게 기출인데요. 기출이 가지는 중요함. 기출이 가지는 무게는 정말 크잖아. 그치?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 있을까 봐.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너무 과격하다. 지금 당장 저기에 매달리진 마세요. 이런 얘기야. 알겠니? 천천히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돼. 여기 있는 기출들. 한 여름방학까지 한 번 차근차근 한 문제씩 정도 풀면 되고. 최근 기출은 철저히 풀어야 됩니다. 최근 기출은. 그리고 최근 기출의 특징들이 있어. 풀만 해. 기본 개념 배우고 교과서. 그리고 내신 수준의 문제를 정복하고 난 뒤에 한 문제씩 배우면 충분히 풀만 해요. 29번 다 풀만 해. 풀만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자. 선생님 양이 적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할까요? 당연히 충분하지 않지.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어. 기출이 많으면 기출을 자꾸 반복하면서 유형화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출제자들도 어차피 올해 또 마지막 해잖아. 출제자들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교과 개념에 충실하게 내신을 충분히 연습한 아이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풀면 풀 수 있게 출제할 것이라고 믿고. 최근 3년 기출에다가 이 정도만 추가하자. 여러분 공부했던 내신 교재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신 교재가 대표적인 게 있을 거야. 그냥 이름도 얘기해줄게. 센 수학 이런 거 있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거 반복해서 풀어. C스텝까지 풀고 B스텝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방식으로. 위치벡터 계산 과정 지겹고. 지겹고 기아같지 않고 지루해하지 말고 지엽이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복습해라. 알겠니? 거기다가 EBS도 열심히 풀어. EBS를 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2차 곡선 같은 데는 사실 안 풀어도 돼요. 나중에 실전모의고사나 수능 완성 쪽에 있는 신류형 같은 것만 풀면 되고 워낙 기출 좋은 게 많아. 그런데 어쩌나 없잖아. 기출이 별로 없잖아. 벡터 쪽은 공간 쪽은 평면벡터 쪽은 EBS 수능 특강 철저하게 풀어. C스텝이라도 열심히 풀고. 또 선생님들 강의 중에 이쪽을 신경 써서 강의를 찍는 게 있으면 샅샅이 찾아서 그런 것들은 풀어봐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위치벡터, 평면벡터, 벡터방정식 혹은 좌표와 방정식이 강화된 이런 문제들은 열심히 푼다. 그런 마인드로 하면 충분하다. 최근 3년 29번 세 문제 있잖아. 정말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출제돼 왔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여기에 막 시간 계속 할애하고 있는 학생들 마인드 전환하고 선생님이 지안하는 대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자. 그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식이야. 알겠니? 자, 요제의 퀘스트는 좀 짧게 짧게 해드리려고요. 우리 처음에 퀘스트 어떻게 했었냐면 교과 개념과 수능 개념 기출에 기반한 실전 개념 구별해줬지. 과목별로 틀리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핵심이 이과에서는 기백이야. 기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선생님이 기출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백은 심하게 변하고 있고 이미 변해 있다는 거 직시하고 기존 기출에 휘둘리지 말고 교과서에 충실하고 내신 열심히 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면서 이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해 나가자. 이런 얘기야. 쫄지마. 그리고 그 시간에 미적 공부해. 알겠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